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3회 품질경영기사 세 번째 과목입니다. 생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에 관한 특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에서는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을 구분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아마 내용적인 부분을 들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외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테일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작업자들에게 공정한 작업을 시킬 수가 없을까? 뭐 이걸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정한 작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표준 작업 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표준 작업 양. 표준 작업 양이 필요를 했었고. 왜? 하루에 한 사람이 어느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표준 작업 양이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어느 만큼의 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는 하루에 그러면 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또 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실제 작업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 양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간 연구가 따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표준 작업 양을 구하고 난 뒤에 이게 표준 작업 양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완성을 했을 때 높은 입률을 적용합니다. 일을 잘했으니까 높은 입률을 적용을 하게 되고 만약에 이 작업 양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낮은 입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별적 성과급제다. 성과급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이 테일러는 이 표준 양은 양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을 두게 되는데 우리가 직능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직능식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기능식 조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기능식 조직 이걸 두고 이제 작업자들의 작업을 관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달성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높은 입률을 적용해 줬겠지. 그죠? 그래서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임금을 줬고 고임금. 그리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개당 단가를 낮췄던 저 노무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죠. 포드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면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경영철학이라는 거는 기업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경영철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포드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게 자동차를 저렴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느냐 하면 이때는 이동조리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이동조리법. 포드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대량 생산의 원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이동조리법을 통해서 즉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동시관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동시관리. 왜? 컨베이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한 번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임금을 줬었죠. 그래서 고임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품의 자동차의 가격을 엄청나게 낮췄던 이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저가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테일러 시스템. 직능식 또는 기능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죠? 올바른 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시간 연구는 포드가 아니고 누구였죠? 시간 연구는 테일러가 나왔지. 이 표준 자금량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 표준량을 달성했을 때 높은 임율을 적용하고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낮은 임율을 적용했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것은 포드가 아니고 테일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임금 저가격은 테일러가 아니고 누구? 포드라고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테일러라면 고임금 저 노무비 이렇게 나와야만 우리가 테일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